지난 3월 6일 첫 방송 시작해 가지고 소개시켜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더 전개되었는가, 장을 바라보는 데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개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라잡는 리포트 첫 방송 시간에서 3월 6일입니다. 벌써 이젠 보름이 지났네요. 가온칩스하고 저스템입니다. 가온칩스는 반도체 IP 이제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은 패블리스 업체라 하죠. 반도체 파운드레스가 있고, 설계 전문화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설계 전문 패블리스 업체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TSM처럼 파운드리 하게 되면, 그 파운드리하고 설계 전문 회사 사이에서 코어디네이터 하는 회사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른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한국에 몇 개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상장된 몇 개 중에서 가온칩스가 작년에 상장된 회사인데, 괜찮아서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많이 올라서, 지난 3월 6일에 했을 때가 3월 3일 종가 기준이니까, 3월 3일 종가 기준에 해갖고, 지난주 말 종가 기준으로 25% 정도. 그 다음에 저스템은 반도체 쪽인데, 저스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분기 실적은 쏘쏘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서, 역시 27%, 20% 중반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 시장에 대비했을 때,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비에 상당히 아웃퍼포먼트를 하게 됐죠. 이 공통적인 부분은 말씀이죠.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릴 때, 그 시점에서는 아주 강력한 주가 흐름이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리포트가 나온 걸 기준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 올라왔던 종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잠시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매입하고 나서, 매집하고 나서 5%, 7%, 한 7%에서 10% 빠지면, 일단 손전별 반 정도 하시거나, 제가 다시 업데이 때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 리포트 자체가 많이 나온 리포트가 아닐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온칩스나 저스템이나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그 전에 연초에 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도 한 5% 또는 가지 않고 기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투자자들이 그것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소개시켜드렸을 때 반드시 본 리포트나 아니면 실제 원본 리포트를 보시고, 주가의 흐름은 테크니컬리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건 공부를 하시면 수익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상당히 저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한 번씩 하는 이 골라먹는 리포트를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한 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3월 13일 지난주에, 두산, 밥캣, 파라다이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있죠. 모든 종목이 제가 목표주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리포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제가 에스토리스트 마크를 안 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은 시점적으로는 조금 급할 건 없다. 아니면 좀 다른 뉴스가 있다라고 싶으면 저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리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디테일하게 시간적으로 제약이기 때문에 다 못 드리지만, 에스토리스트가 없는 거는 조금은 급하지 않거나, 다른 종목보다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두산, 밥캣하고 파라다이스, 리포트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뭐 최근에 조금 올랐죠, 약간. 파라다이스보다는 두산, 밥캣이 좀 더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는 굳이 우선순위로 보실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서, 주가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가는 바닥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익이 안 좋아도 한마디로 1분기 시에 개떡이거든요. 개떡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도 주가는 올랐어요.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익이 개떡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는 바닥을 쳤거든요. 삼성 안에서 둘 다. 그럴 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왜? 실적이 반도체 전부 익스포스되어 있으니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그 리포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오르긴 했는데, 제가 애스토리스크를 안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은 하이닉스보다 더 낫다. 삼성, 하이닉스는 반영이 미디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당시에 새로운 신제품 EV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현대타 기아차의 리콜 이슈도 있고,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상 자동차 주식이 먼저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뺐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삼성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흐름이, 유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3만원 주가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텐셜은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장은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연초에 상중, 하중을 얘기했어요. 상반기나 하반기나 비슷하다. 240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매크로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 번 더 딥, 딥이라는 게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전저점을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유동성이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상반기에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고, 2차 전체가 내려간다,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하더라도, 장 전체가 2500가액 확률은 굉장히 약하고, 지금 5월, 6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리 행방에 대해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패드의 경고하고는 달리, 시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측면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2500가 가기는 어려운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패드가 맞고, 시장이 틀렸으라고 확정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당분간 한두 달에, 주식의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2200 이하로 갈 가능성은, 또 약하다라고 봐서, 상당히 제한적인 박스를, 연초부터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다만 스위칭이 될 수 있다. 2차 전지에서 일부 자동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스위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것이 조금 발현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개별 주식 중에서 성장주가 희소하기 때문에, 성장주,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나 투자가들이 잘 안 보는 주식, 스타디가 절된 주식, 이런 주식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이라든지, 저점 매수,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